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형 저희랑 교류가 없었군요 아니야 고기 지금 몇 번 가는데 영화도 진짜 영화만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유도구 종강충에 왔습니다 오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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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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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상 told 제주 제주 야 너네를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해진거잖아 어 빡빡한 형 8인분 혼자 다 먹잖아 이거 Vince 올라간다 이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없으면 누가 8인분을 혼자 다 먹어 근데 어떻게 8인분을 먹어요? 형 형 형 형!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지 무현관들이 전 아니에요 그럼요 못 믿지만 형 몸부를 먹을 수 있어 밥이 더 내 몸이 얼마나 하다고? 내 몸이 얼마나 하다고? 근데 유진은 진짜 빨개졌다 교수님분들이 항상 하셔가지고 많이 가라앉을건데 오늘 비행에 태님들 자랑이 없어가지고 1차 마치고 2차 맥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마셨어요 한 병 반 정도 마셨나? 원래 한 4잔밖에 안 마시는데 오늘은 좀 많이 마셨고 이제 맥주 2차 마시러 가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Kyonglu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앞으로의 superstar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의亲 가족들인 일요일에 저희도 여기고 싶고 제가 오늘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이 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오오 오오, 우리 가족이 생년월일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좋은 시간이에요. 간절히 가지세요. 아, 그만해 나 진짜. 힘들게 해줬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아찔해. 해드릴만 해. 이제 2일이 되었습니다. 예금님이 이렇게 멋진 회사로 만났을지 여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성이 형 지금 취한 것 같은데요? 취한 것 같아. 경우야. 내가 졌다. 예이 브라더. 방송중 제강을 하셔서 배송을 했고 역시 UFC해요 긴경을 끝냈어요 긴경을, 긴경을 yaz어요 긴경을, 긴경을, 긴경을 긴경을 소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음 이번에는 제가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프리미어 프로라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걸로 하다가 지금 운동영상부터는 윈도우무비메이커로 다시 하고 있어요 와 그 확실히 복잡하더라구요 전혀 달라가지고 그거 배우느라고 지금 방학 방학 아마 첫 주 동안에는 그거 배우는 거에만 엄청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영어 강의가 1월 2일부터 개강이라서 그 전까지는 책 읽고 영상편집 프로그램 배우고 이러면서 하루를 아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은 등운동이었고 제가 장비를 제대로 챙겨가지 못해가지고 중량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또한 어저께 술을 마셔가지고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제가 잘 못 마시는데 많이 마셔서 운동은 가볍게 35분에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본훈련이에요 110킬로로 5회 5세트를 했고 음 끝나고 나서는 등운동 기본적인 등운동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두 가지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술먹은 다음날은 원래 운동을 안하는게 좋은데 음 그냥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 뭔가 하는 날인데 원래 수요일은 하는 날인데 안하는게 좀 그렇잖아요 진행을 했고 이제 뭐 나머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비가 많이 왔더라구요 음 아마 다시 추워질 것 같으니까 감기들 조심 해 주세요 감기들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벤치프레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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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